멘탈 깨진대는데? 멘탈 깨진다고 하시잖아요 그래 한번 가보자 아 잠깐 음식은 먹고 가야지 제가 이제 내르기관테 방어구랑 무게를 맞춰야 되는건가요? 대단장 저 야비한 xx 지금 importantes 3인분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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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킵이 안되는구만 일단 얘네들은 왜 있는거에요? 얘네들은 때려도 안죽던데? 맨날 내가 쳐넣기만 하고 지나다니다 양아치라고 보면 돼요 관련 택배다 보면 양아치라고 보면 돼요 관련 택배다 보면 으헿헣 어 잠깐 x4 가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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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쟤는 양아치라서 안 도와주기는 안 돼 어 뭐야 이씨 옆으로 몸통 바치기를 하네 이씨 아헤에에에 오우야 또 옆으로 몸통 바치기냐 태도로 내기 그리 안 어려우니 힘내보세요 난입해서 조질게요 꼬리도 필요하시니 왓 왓 와우 어차피 이거 들어오게 되시고 다들 들어오셔도 될것같아요 아이고씨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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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결국은 당첨 잡을 수 있으며 그럼 이렇게 잡고 뜰에 앞둑을 찍혀마를 미리 anyone에 압니다 그리고 폭탄은 스마트에서 말을 잃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할만해 보이긴 하는데 화극멸진산 첫 나올 때 돼가는구나 나오네 발피한다 날라다닌다 날라다녀 날라다니네요 진짜 열심히 피하고 있어요 패턴을 모르겠어서 일단 부르고 봐요 잘하고 계시는데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? 긴장 빨면서 하고 있어 혼자서도 잡을 수 있을까요? 이게 오셔서 혼자 잡는 건 나중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어우 야야 야야 또 옆으로 불러 이 자식이 피심을 못하게 하네 오우 이건 도저히 모르겠다 이건 한 번도 피한 적이 없다 또 예비 동작이 안 보이네 뭐야 또 패턴이 바뀌었어 와 이건 모르겠어 날리는 건 도저히 모르겠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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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빤 아 으 으 아 아야야야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진짜 도망가자 어? 내 체력 안받구나 아이씨 많이 달아 있었나보네 아 못봤네 체력 많이 달아 있었나보네 못봤네 이런 게임한지 15분 안됐어? 안됐구나 10분도 안됐네 10분도 20분도 약초는 먹고 가야지 견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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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참 빨리 날려준다 식사를 지금 할 수 있으면 어떡해 어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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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어 식사하고 오자 안되겠어 식사하고 와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아이씨 잘못 왔다 어디야 도저히 안되겠다 식사하고 와야지 한대만 있으면 또 죽겠네 아 아 스테미나밖에 안올라? 체력이 조금밖에 안오르네 먹으나 안먹으나 차이가 별로 없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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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꼬리 자르셨네 아잇 아잇 도망간다 꼬리 어딨지?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그냥 죽어버리네 얘는 잡는데 시간 좀 걸리네요 초반에 혼자서 잡아서 그런가 빡시네 꼬리 자르려고 애 먹었어요 머리만 뜨면 금방 잡는데 우와 슈퍼맨 안 맞고 깨셨어 슈퍼맨이요? 슈퍼맨이 뭐예요? 계속 날르긴 했잖아요 꼬리는 절단해야 나오는 소재라 노려서 데미지 입히는 거라 꼬리는 절단해야 나오는 소재라? 몬스터마다 약점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아 그건 한방기도 있나 보네요 요거 글씨 요만해도 보이죠? 안보이나? 자막을 가리길래 흰가시가 약점이에요? 흠 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대단장 맨손으로 역필조 때려잡게 생겨놓고 아무것도 안해